짜잔!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랑 찬빈이랑 신나게 운동하려고요. 콘서트 끝나서 좀 힘들긴 하지만 It's OK. 열정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. 확실히 곱슬머리여가지고 어떻게 곱슬머리지? 안 됐노? OK. 저는 좀 전만 해도 우리 찬빈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었고요. 지금은 이제 복싱 드릴을 몇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OK. 손님, 끝! 네. 끝! 저도 끝입니다. 찬빈이도 끝입니다. 인생을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운동 필수 중입니다. 가볼게요. 바이바이! 슉!